아버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몇 년 만에 여행 가려고 숙소 예약하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왔어요. 이렇게 마음이 아픈 날은 우크렐레 피크닉에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꼭 듣고 싶어요. 위로해 주세요 해주셨어요. 아이고 어떡해요. 아버님 많이 아픈 게 아니시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. 뭐 여행이야 뭐 다른 날 다시 잡아서 가면 되죠. 꼭 빨리 쾌차 하시도록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. 이진주님 지난주 꿈같은 휴가가 끝나고 오늘 복귀했더니 우울함이 계속되네요. 집에서 듣던 한낮의 BGM 아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조안나 웡의 러스트인 패러다이스 신청해 주셨어요. 아이고 아니 그 그리운 그립고 좋았던 휴가가 집에서 한낮의 BGM 라디오 들으면서 쉬었던 그건 거예요. 이야 뭐 소박하지만 어쨌든 너무 좋았던 시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은 좋은데 아이고 어떡해요. 다음엔 더 멋진 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그런 휴가 생각하면 또 일 열심히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다음에 휴가 갈 때 나 스스로한테 당당해지잖아.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자 자